아, 못 느껴? 와, 처음 딱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그 설렘을 느낀 것 같아요. 뽀뽀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가수?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아하하하 나 주었어. 아, 진짜. 너는 약간 타락한 왕자가 얘기하지 마라. 하하하하하하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연습생은 윤종호입니다. 축하드려요, 언니. 당하고 싶으면 하면 멍청이지. 그렇지. 윤종호입니다. 와, 진짜? 하나, 둘, 셋. 오Yeah, 진짜. Garcia Santタoshima ник스송 백도어 K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백도어 K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